여긴 라온 라온입니다 아빠 여기야 라온이네 뭐가 제일 좋아? 나는 아빠 여기! 무거울 것 같은데? 아니야! 자! 자! 라온아 우리 기도영거 말고 장식은 아니야? 나는 장식이 좋아하지 않아? 아니야 난 기도영거 제일 좋아 아 그래? 알아? 이게 제일 크잖아 아하하 그래 한국의 티마관 말고 어 어디? 한국감! 한국감이다 생일선물 이걸로 확정 어 여기 같이 안될까? 이 한국국을 할아버지 자연 헛 아 산산이 부서져라 만편풀에 리더식 만편풀에 연외선풀 리더식 연외선풀 다시 칼을 줄여봐 네네네 롱 롱 롱 롱 롱 롱